자 이번 강의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5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서 1번 권리의 충돌이죠 자 권리의 충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개의 권리가 존재해요 근데 이 여러개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경우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개의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결국은 권리의 우열을 따져야 되겠죠 뭐가 우선하고 뭐가 열등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측에 권리 상호관의 순위 물권 상호관의 순위에서 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좀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권리의 우열 어떻게 다 했냐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가 열등한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부동산에 갑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리고 나서 2순위로 의뢰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고 의뢰 저당권이 열등한 거다 이렇게 원칙인 거예요 그쵸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나는 제한물권이란 말이 모른다 뭐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그죠 일단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건물에 의뢰계 전세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성립 순서에 따른다면 소유권이 먼저 성립했고 전세권이 나중에 성립되지만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인 거죠 따라서 이 전세권자와 소유권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우선하는 거죠 전세권자가 우선하는 거죠 무와 상관없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이 없이요 두 번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것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태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특히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채권은 우열 자체가 없는 건입니다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또 예외가 있긴 해요 또 예외 예외인데 그건 낮은 문제고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물권이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권리에 중첩해서 2번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권리의 경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의 법률 사실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인데 어떤 권리 행사든 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권리자는 아무 권리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권리가 경합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그 권리를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권리의 경합이 뭐라고요? 여러 개의 권리 중 어떤 권리 행사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면 아 이 권리들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얘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갑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을이 임차권자 임차인으로서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을에게 그 건물을 주택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든 어차피 이 건물을 뭐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경합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넘겨보시면 3번 법규의 경합이라는 게 있죠 자 법규의 경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규가 법이 여러 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어느 법을 선택해서 해결할 것인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법이 우선하냐면 특별법이 우선해 일반법이 열등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법규의 경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법규 경합 법조 경합 이런 말이 나오면 아 특별법이 우선하는구나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이 적용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은이 갑에게 아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뤘어요 자 불법행위가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무원이면 국가 배상법에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을 입혔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간 게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 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이게 뭐죠 법규의 경합인 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 배상법이 적용되고요 민법이 적용되진 않아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법의 적용 순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사법이니까 상법과 민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자 상법은 특별법이고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뭐가 더 셉니까 상법이 더 세죠 상법이 우선에서 적용되고 상법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민법이 법률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민법 1. 법원에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한다는 거죠 상법도 마찬가지 그러면 상관습법과 민법의 우열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문법인 민법보다 상관습법이 우선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민사에 관한 관습법 이렇게 되는 거죠 적용순위가 상법 상관습법 민법 민사에 관한 관습법 이렇게 되고 특히 민법보다 오히려 뭐가요 상관습법이 우선에서 적용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권리의 행사의 의무의 이행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반드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입문 과정에 들여서 지금까지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은 기본 베이스로서 기초로서 작용하는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부터 출제된다 민법 법언도 가끔 나오긴 해요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은 판례도 좀 봐야 돼요 근데 판례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안 보고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보는 거고 구체적인 판례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어렵다라고 손 놓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돼요 자 법조문이 나와 있죠 자 2조가 나옵니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사와 의무의 행사는 신에 쫓아 성실이 하여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2번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위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의 성실의 원칙 개념을 그냥 말 그대로예요 신에 쫓아 성실이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할 때도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똑바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바상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의무의 이행이죠 근데 의무의 이행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짜리로 바꿔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100만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신에 쫓아 성실한 것은 아니죠 의무의 이행에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리의 행사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의무의 이행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형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따라서 공법적 영역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의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적 영역에 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까지 다 적용되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거다 다시 하면 일반 국민만 신에 쫓아서 성실하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신에 쫓아서 성실하게 행위를 해야 되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다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민법상 일반 조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뭐가 신에 쫓은 것이고 뭐가 성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요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 조항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법령의 요건이 없다는 거죠 특히 제왕 규정이란 말도 써요 법규정 중에서 왔다다 최고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할 때 너무나 편해요 이조일왕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 이뻐 근데 구체적으로 조항을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신의성 그 사람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아주 못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더러워 그래서 걔를 패소시기 싶어요 법규정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 조항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이조일왕에 대해서는 적용연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구체적인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법조항이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해요? 구체적인 법조항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을 때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이조일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좀 뒤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꼭 그런 건 아니지 일반적으로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권리의 남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해요 신의조차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의칙과 권리 남용에서 권리 남용은 신의칙의 결론이 되는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신의칙의 행사 요건과 위반시 직권 판단이 나오는데 행사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제 보시면 상대방에 대한 신의 창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그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왜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지만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입에 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A. 상대방이 신의를 공유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에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B.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 빛의 용이 될 수 없는 정도에 따르러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반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이렇게 추상적인 건 안 나와요 근데 뭔 잘 나오냐면 밑에 직권 판단은 잘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우리는 민사재판은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는 재판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심판인 거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변론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참 이쁜데 주장을 잘못하고 있어요 심판사가 아저씨 그렇게 주장하시면 재판을 줘요 그러니까 유럽교 이렇게 주장해요 주장하세요 라고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판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재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왔죠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산 대원칙이고요 강행법규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뭐하죠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개념인 거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신의 측에 반하는지 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에 따라서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신의 측의 기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 법률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적용을 해야 될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결별 규정을 적용해 봤는데 모순이 발생해요 사건이 해결되질 않아요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신의 측의 기능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번째 쪽 보시면 구체적인 법률 관계의 적용함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진을 고려해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이 있죠 좀 추상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면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거나 개별 규정이 있어서 적용을 했는데 오히려 모순이 생기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쓰이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정도고 판례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계약의 해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법률행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는데 법률행 해석의 기준이 뭔지는 우리가 법률행에서 계약의 해석에서 보면 되고요 2번 보호의무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보호의무가 발생해요 자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그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게 민법의 규정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라는 것은 임대차라는 것은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되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예요 따라서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을 빌린 것도 임대차고 유상이면 동산을 빌린 것도 임대차고 유상이면 토지를 빌린 것도 임대차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인 거예요 왜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주되 대가 여간비를 지급하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반적인 아파트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인 아파트 주인은 그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은 없다는 게 맞아요 따라서 그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서 털리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고요 또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여간방은 다른 거죠 여간방에서 투숙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임대인 여간방 주인이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여간방에서 하룻밤 책임을 지다가 여간방 주인이 여간방 하룻밤 투숙하다가 도둑이 들어서 다 털렸어요 이때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다만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상 신의 측정이 됩니다 왜요? 민법의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민법 규정을 적용했더니 모순이 발생한 거잖아요 신의 측상 여간방에서 하룻밤 투숙하는 것과 같은 단기 임대차 다른 말로 하면 숙박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보호 의무는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마지막인데 자칫하단의 판례를 좀 읽어볼게요 관련 편입니다 안전을 배려하여 할 보호문은 신의 측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누구죠? 숙박업자죠 다시 말하면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입니다 숙박업자가 이 보호문을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안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뭐가 나는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을 들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개별 규정을 적용했더니 오히려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다 자 우리 임대차에서 민법의 규정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가 임대인에게 없는 거다 다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에도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모순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들을 볼 거고요 자 우리가 판례를 볼 때는 일단은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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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